재결과 여호와. 와++++가 걱정 Banana religions. 메니에도 가달라 했는데 eleg- 아 금카 형님! 솔직히 선호명 사운더만 An денег 분석바이트니가 재무를 여러분들 인신은 4방이랑 대회다 5방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시간이나 방조가 하게 되면 좀 마감하는데 강화 제가 만약에 진짜 엄청 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 거리지 않는 이상 78억 갖다가 강화 안 하는 게 좋아요 형님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 레이식 보드 알겠습니다 형님 시카 지금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와 소놈이 시카 나오면 대박인데 진짜 월버닝 형님? 형님 뭐하다가 내리셨네 형님? 자 인신을 이제 날리고 인신을 그렇지 역시 8카운님도 빡세 어 8카운님도 빡세 고거는 좀 10시 지나서 좀 하지 않을까요 형님? 요새 이제 안 맞추는 게 좋지 형님 요새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후 보고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형님? 슬슬 금카 확인은 될 것 같은데 이제 금카 확률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금카 확률 나올 것 같은데 하! 좋아 좋아 마지막 인신이 없애고 와 이거 붙었어 큰일날뻔했다 다시 또 재물을 했어야 돼 붙었습니다 저거 붙었으면 다시 재물해야 돼 여러분들 로닝클 안팔했어 아직 아니 0.1칸이 붙어 무슨 어 아 지금 시켜갔으면 붙었을 것 같은데요 아 틀렀다 이거 형님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아 아 재물 다 봤는데 재봤었는데 와 아 0.1칸이 붙냐 어떡해 형님 다시 한번 할까요 재물 형님 아.. 아 이걸 앞에 재물을 많이 터뜨려 아.. 죄송합니다 아.. 자유가면 50억은 안받을 것 같아요 이제.. 100억 넘어가는거 스쿼드에요 스쿼드 어떤거요 형님? 아 근데 저게 붙었냐.. 아.. 진짜 예물을 열받는다 저거 그냥 다쓰면 지금 금칸 붙었을 것 같은데 와 맨에는 그래도 붙었을 것 같은데 아.. 손으로 날아간다 해도 맞잖아 형들 제가 형님 200억 이상 받아요 형님 스케줄 지날 때 카톡 드립니다 형님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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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있어요 형들 아아 뿌시야필 자 요것도 없애고 레이나 자 다시 다시 초반부터 하자 천천히 아니 육카가 어떻게 연속 3개부터 아아 말이 안되는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니 진짜 말이 안돼 에이 설마 4연속은 진짜 주작이다 진짜 주작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거 진짜 말이 안되는 노래 무슨 푸푸푸푸푸푸 4번 나오고 있어 지금 옹카도 아니고 아니 옹카도 아니고 아니 옹카도 아니고 뭐야 이거 진짜 아 아 짜장면님 어서 지금 아 지금 말이 안돼 여러분들 지금 강화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갑자기 아 이러면 약간 디에이가 불안한데 이러면 살짝 디에이가 불안한데 아 이거 안붙지 칠칸데 맞잖아 이건 안붙지 이건 붙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거 칠카를 볶어놓고 계속 깨뜨리다가 금카도 볶어놓고 깨뜨리다가 바로 메인위에 가고 딱 바로 붙고 다시 재물받치고 지금 아주 좋은 그림이 형님 지금 아주 좋은 해피엔딩이 나오고 있어 형님 지금 해피엔딩이 나오고 있어 형님 해피엔딩이 나오고 있어 형님 이게 칠칸도 안붙여 여러분들 이 10%얘도 원래 빡세 원래 이런게 진짜 안붙여 칠칸도 여러분들 보통 강화 아이 그 선수는 6카부터 사는게 맞아요 6회 이상은 강화를 안하고 사는게 제일 좋아 여러분들 이거 칠칸도 진짜 안붙지않아 칠칸도 뭔가 이거 풀큐한가면 붙는다 짜잔한걸로 이거 70으로 넣어버리고 이거는 이번에 풀큐한가면 레이나 붙으면 안되기 때문에 갑분사에 붙으면 50분도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시면서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느낌오고있어 느낌오고있어 잘봐라 잘봐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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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붙지마라 절대 붙지마라 오케이 아니 안붙여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칠퍼가 쉬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칠퍼 라인을 찾는게 제일 빡센거에요 여러분들 원래 강화는 이거 붙을수가 없어 이거는 솔직히 붙은 주작이야 여러분들 그정도로 칠카가 빡세기때문에 아 팔값 팔값 금값 빡세기때문에 이거 붙을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요거 날리고 탱하 우리 탱구형 어서주고 50분도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손흥민 시카 붙으면 구독권 10잔뿌립니다 구독권 10잔뿌립니다 자 손흥민 선수 시카 붙으면 구독권 10잔뿌립니다 내가 이 말했을때 시카 잘 나오는데 내가 이 말했을때 시카 잘 나오는데 근데 그전에 일단 매니엘가 붙어야돼 여러분들 그전에 매니엘가 붙어야돼 여러분들 맞잖아 여러분들 삽빨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 도망갔습니다 요거 붙어도 돼요 여러분들 팔값 상한가가 215 스읍 즈읍 요거만 붙어도 일단 바로 이댄긴데 요거 한번번 으악 어어어어 이게 오히려 좋은건가 클난건가 잠깐만 이게 오히려 좋은건가 클난 건가 아아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스케줄 받는거 어.. 진짜 붙을거 같은데 직허 주현보 손흥민 붙으면 대한민국 스쿼워드 가시나요 지금 뭐 그러면? 주인 번 손흥이 붙으면 대한민국 스쿼드 가는 건가요 혹시 지금 뭐예요? 네? 서버 있어요 이미 서버 있습니다 서버 있어요 메뉴 시들이 왜 가?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손흥이 제발 손흥이 서서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아 붙을 것 같은데 커피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제발 우리음 우리음 붙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아 이정도 튕겼으면 진짜 원래 이제 붙는 각이 나오는데 일단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자 한 번만 가만 렉 없을 때 느껴보고 살짝 좀만 더 튕기고 가리기 안합니다 노거래가 있구요 여러분들 노거래기 지금 이틀 연속 시카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나올 가능성이 킬링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말에 지금 시카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틀 연속 그러면 오늘 월요일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번부터 주인 분 진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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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도트넘 가자 자 우리 주인 분 한 번만 하시니까 야 야 살았다 살았다 주인 분 한 번 더 자 주인 분 한 번 더 살았다 살았다 자 주인 분 한 번 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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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분 한 번 더 가시나요 혹시 주인 분 구단 조형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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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솔직히 그냥 저 팔까랑 저 약간 제로 한 6억 둘로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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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많이 튀겨있다 그죠 이거 뭔가 애를 주공으로 밀어붙여 주공으로 밀어붙이자 주공으로 제발 한 번만 붙으면 이득이야 여러분들 붙으면 이거 1000억 써도 이득이야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구하기 힘들어 시카 여러분들 붙는 것도 쉽지 않고 시카대 여러분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어 이 BP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카는 그 정도로 중요한 카드 여러분들 이거 많이 튀겨있다 이거 살짝 튕기지 말고 조금 많이 튀겨야 돼 이.. 아무 말 대단체 하면서 가리기 안 할게 여러분들 가리기 안하고 너무 가리기 저번에 국화 복구되고 그때 당시에 복구되고 나서 포구마가 시치가 붙었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저.. 포구마가 복구되고 나서 진짜 많이 튀기고 물었어 여러분들 시카는 시카는 포구마는 튀기지 말고 선음이 이익을 입어야 되나 아.. 한 번만 진짜 오늘 진짜 그 나흑간생 킹릉생 이사련들 보니까 어제 시카 하나 나왔네 요한 주르 요한 주르 하나 나오고 이틀레오도 안 나왔어 여러분들 27일 날 나오고 26일 안 나왔고 25일 안 나왔고 시카 어 이틀레오도 안 나왔다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오늘 추천발리 킹릉생 이사련들 맞죠? 붙으면 강남에 2번 추구 앞에 가서 랭가드 추춘다 저번에 에르난드셋에 붙으면 삭발한다는 분 있었는데 도망갔어요 말해주시면 해야 된다 어차피 말해봤자 안 지키잖아요 솔직히 난 지켜 난 이거 붙으면 구두꺼 열자 뿌릴꺼 나는 지키는데 어차피 말해봤자 안 지키잖아요 어 어 저번에 붙으면 저 삭발한다는 분 도망갔어 여러분들 간다 이제 줌이 갑니다 이제 이제 누를게요 이정도 튕겼어 이제 제발 한번만 아니다 구독꺼만 킹뷰열짬 볼게요 그렇게 해야 돼 그냥 현질에 아니 킹뷰 현질에 그래야지 붙을꺼같애 성공하면 킹뷰열짬 그래야 붙을꺼같애 시원하게 한번 나오자 여러분들 어 렉이 없을때 자 이뻐요 형님 이뻐 이뻐 아 아 아 아 붙을줄 알았네 이거 아 이걸 안주네 형님 아 와 이뻐요 형님 와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아 나 이거 시카 오늘 붙을꺼같은데 아 아 나 이거 시카 아니 이 형님은 내가 붙여줬어 근데 아 오늘 안 붙었네 형님 아 아 이 형님 내가 붙여줬는데 이 까불이다 여러분들 그죠 아 아 나 붙을꺼같아서 솔직히 약간 이가 구복되면 은근 그담 잘 나오거든 여러분들 아 아 아몫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